대표님의 그 돌발행동이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구요. 저를.. 자기 작업실로 초대를 했어요. 작업.. 작업실? 작업실 왜? 거기서 뭐 하려고 너랑? 모르죠 저도? 너.. 너 막 순진한 척 하면서 거기 갈래 그러지? 그래야죠. 눈 딱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찾아가야죠. 후.. 이러길 바랬던 거 아니세요? 이게 다 대표님의 그 키스가 진짜로 효과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. 근데..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. 뭔 부작용? 책임져요. 뭘 책임져야 되는데? 우리.. 키스 한 번 더 해보죠. 작업실 가기 전에.. 알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. 왜? 뭔데? 왜.. 왜 키스인데? 너무 이상했으니까.. 너무 이상해서..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요. 그럼 좀 알 것 같다. 진심이야? 그럼요. 이제 우리 둘 뿐인데.. 제대로 한 번 해보죠. 왜 안 해? 어. 뭐라면 눈 감아. 이렇게 한 번 정도는? 다시 한 번 해보셔서.. 잘 안 해.